네. 살살 녹아요. 살살 녹아. 민주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? 선생님, 그리고요. 저는 지금은 어떤 기쁘지? 저는 학교 안 가고요. 세컨드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고요. 피부 다 하고 과장은 없거든요. 그래? 좋겠다. 민주리 생각하기에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? T.U.N.E. T.U.N.E. 모여서 어떤 소리가 날까? T.U.N.E. 모르겠으면 이렇게 스며 쓰세요. 안녕. 어떤 소리가 날까? U는 U는 3가지 소리를 내요. 글씨가 안 보이네. U는 제가 이 소리.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. U 대표 소리 U의 대표 소리는 U야. 기억해 둬야 돼. U랑 비슷하게 생겼지. 오케이. 세번째 소리는 힘 빠졌네. 어. 그래서 U가 내는 소리도 뭐? U 그렇지. 어. T.U.N.E.는 모여서 어떤 소리 될까? B.U.N.E.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? B.U.N.E.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? 제가 먹을 거 같으면 좋겠어요. 제가 먹을 거 같으면 좋겠어요. 응. 집중이 안돼.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. 써주세요. 민준이 가야지. 민준훈이 복습했어. 헤헤 공부부터 하고 시험 쳐 시험지는 뒤집어 놓고 T.U.N.E는 어떤 소리입니까 T.U.N.E 그렇지 뭐라고 T.U.N.E 민준이 잘한다 T.U.N.E는 영어 많이 안해요 학원에서 열심히 해도 돼 얘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거부터 하고 한꺼번에 버려 선생님 시간이 많이 없어 민준아 시험지 뒤집어 놓고 연습지 타 민준은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한번 생각해보자 C는 크 C는 두 가지 소리 내지 그렇지 뭐하고 뭐였더라 그렇지 C 크 여기서는 잘 잡았어 크야 그거 집에 집어넣어 얼른 하자 음 마지막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야 음 음 음 음 음 얼른 하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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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그치 U는 U가 내는 소리는 한번 더 해볼까 U가 내는 소리는 몇 가지 어 어 잘 기억하고 있네 U U 어 잘 기억해 음 여기서는 예예예 B죠 그렇지 B지 아니 B 그렇지 B는 B 응 뒤에 눌렀 뒤에 어 그래서 합치면 흠흠 힘 주면 안 돼 연필 가지고 와야지 몰랐어 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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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둘 다 해갖고 더 어울리는 거 해 봐 응 둘 다 해가지고 둘 중에 더 어울리는 거 해 봐 어 그리고 뭐 아니면 뭐지 퓨스 퓨스 아니면 퓨스 그렇지 뭐다 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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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F가 내는 풀놈 소리는 우리말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발로를 해놨어 그리고 피읍이 아니고 피읍이야 피읍 피우즈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디서 소리 날까 C는 크 어 C는 크 맞았어 U는 U C는 T 그렇지 와우 큐트 오케이 다음 갑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D는 D D는 D D는 U D는 D는 D D은 그렇지 그렇지 와우 총격 박사 됐네 DU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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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배탈 날걸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 DU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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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뮤트! 뮤트! 민준이 머리 좋은데? 뮤트! 사장님! 티엔트! 뮤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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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브! 그렇지! 튜브! 튜브! 잘했다! 내가 그랬어? 튜브인데 선생님이 정신이 없나? 휴르르! 큐브라고 했어? cuando el... 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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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름 잘해지겠죠? 하핰! 잘 아시네요 잘하네요 영웅 없어지겠죠? 어? 뭘로 되겠죠? 어허허 뭐라고? 이거 ㅇ 이랑 비 없애는 게 있죠? 그렇죠 합쳐서 뭐가 됐다고 해서 meal 그렇지 뭐라고? me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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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good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 한번 거꾸로 써보자 아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어떤 소리내고 x tune은 t 어 일단 합쳐서 소리부터 해봐 tune tune은 이제 알파벳으로써 u u e tune tune 다음 얘는 합쳐서 소리 fuse f f f u s o 또 맞췄어 와 민준아 너 제대로 하면 금방 다 끝내겠다 fuse 오케이 얘는 합쳐서 소리 mute 글자로 바꾸면 m u s s s t u w t u m t q w u wow 또 맞았어 tune dune dann 얘는 miller m M U L 오! 또 맞았어 Mule 와우! 다음 얘는 Cube 오 O Q T U B E 와우! 또 맞았어 Tube 와! 100점 가겠는데 얘는 Q Q O Q는 C 그렇지 C U T 와우! 와우! 그 다음 얘는 Cube C U B 오! B 와우! BD도 안을깔리고 C 와우! 잘했어! 자 패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내고 가면 되겠어요 자 패드하고 민준이 중간중간 안하는 것도 빼먹고 안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꼼꼼하게 다 해봐 뭐요? 그 패드 할 때 알았지? 어떤 게요? 오늘 책 보면 나와 있잖아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책